야옹 귀여워 먹으려고 밥 먹으려고 야옹 맛있겠지? 네 엄청 맛있겠지 이거 소고무 취는 안하나요? 아 애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자 고기 10분? 너무 절박해 지금 여기를 파고 들어왔어 빨리 달래 이게 너무 뜨거운데 왜 네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? 손으로 조금만 뜯어서 불었어 누가 오빠 그러니? 살살 나 그거 보고 너무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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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서 원래 먹어야 더 맛있어 추우면서 아 이러다 나중에 계절 더 풀리면 나가서 먹자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여우 진짜 여우 같다 발로 차고 있어 탱이를 절가라고? 아 절로 가래 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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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앉아 꼬마야지 탱이 악어새다 진짜 악어새? 탱이 화나도 계속 저렇게 시비를 걸어 아 저거 저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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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그리고 전 누워서 맨날 뒷발로 차 맞아 뒷발로 맨날 차 저렇게 뭐라 해야 되지? 지는 척 하면서 뒷발로 차 야우 언니 집에 가서 그러지마 이리와 나와 비벼뭐 하나 아 측정 바구석 옆어입니다 사 shack 어 집에서는 화 잘래 표정 구석 전 sekarang 아니 구 hormer & 신나! 내 센스! 나 침대하고 어떻게 이럴까? 빡빡빡! 새침대기 댕청 댕청 시바견 고미땡이요! 시바견 고미땡이 구독! 좋아요! 눌러주시봐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